나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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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토크면 좋고 노래면 노래 모든 게 준수한 남자입니다. 2PM의 위드하트 김준수! 우리 준수 씨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2PM 리드보컬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리드보컬로의 존재감이 제로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 처음 데뷔곡이 10점 만점이 10점이라는 곡이었어요. 사실 그런 곡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 굉장히, 굉장히. 아니, 교평곡이 왜요? 아니, 교평곡이 왜요? 아니, 교평곡이 왜요? 아니, 본인이 부를 수 없고. 아, 사실 제가 2PM 리드보컬로 처음 곡을 딱 받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대구에서 올라와서 되게 힘들게 4년 정도 연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영이 형 배로 이제 녹음실에 갔죠. 파트 분배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 파트에 보면 이제 노래가 있고 애드립이 있어요. 애드립만 애드립 정확히 뭐 예이, 예이, 예이 이런 게 있어요. 딱 이 부분만 진영이 형이 해보라 이러시더니 그래, 준서 일단 너 거기 하고 이러고. 그런 거 하셨어요. 다른 애들 파트를 다 분배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영이랑 얘기를 했어요. 형이 형 진영이 형이 나한테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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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래. 이것만 설마 하는 거 아니겠지? 그랬는데 우영이 아유. 애들은 뿐인데. 다음날 이제 갔더니 또 갔더니 진영이 형이 진영이 형한테 제가 물어봤죠. 형 그럼 저는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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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하면 돼요? 준수야 너 열심히 하면 돼. 정말 열심히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되게 속상했죠. 아니 그럼 진짜 실제 10점 만점에 10점에서 그 부분만 준수 씨가 녹음을 하셨다고요?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어떤 부분인지. 노래가 3분 22초인데요. 3분 22초. 그녀의 입술은 맛있어 입술은 맛있어. 예이 예이 예이. 다리는 멋져 다리는 멋져.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근데 제 가사지는 제 파트가 적혀있지도 않고요. 그냥 애들 나오면 센터에서 하면 약간 무대에서 하면 센터에서 약간 옆에서 서. 한 명씩 없는데. 근데 그때 같은 곡 후에 니콘 씨는 파트가 얼마나 되셨는지. 저는 파트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가사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많은데 가사가 없다는 게. 긴데.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뭐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파트가 있잖아요. 가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 가사지가 없어요 저는. 가사지가 적절치가 아니니까. 근데 처음 데뷔할 때였어요. 여기 SBS 인기가요. 처음 이제 하는데 그때. 마이크가 꺼져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마이크가 꺼져있어서. 마이크가 꺼져있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카메라도 이제 모니터를 하는데. 카메라에 이제 애들 노래하고 있으면 제가 애드립 하고 있는데 제 귀랑 어깨 이런 것만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래가지고. 되게 근데 지금 그 감독님이 지금 이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이 장신장 감독님. 맞아요 맞아요. 근데 두 달 활동을 했는데요. 12번 마이크 안 나왔어요. 12번이나? 네. 근데 왜 디쿠 씨가 가서 따시죠 왜. 마이크 제대로 켜달라고. 저 그때 한국말로 못해서.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귀엽다. 사장님.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왜 우리 두 팀에 내 친구 주수 마이크 꺼졌냐. 당장 빨리 마이크를 켜라. 막 까실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나이 제일 많으니까. 다 사랑해요. 아 저희가 기회가 없냐. 아니면 주수는 이제 어린이 두 팀에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청와대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공연을. 그래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네. 어린이날이었는데. 그날 공연을 갔는데 솔직히 10점 만점의 노래가 여자를 보면서 되게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어린이날 솔직히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고민을 한 끝에 마지막 부분에. 10점 만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살짝 바꿨습니다. 날리는 머릿결 날리는 머릿결. 10점 만점에 10점. 우리나라 어린이들.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네. 인자. 죄송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수궁. 이거 월드컵, 월드컵. 우리 대거전사 여러분들에게도. 엔드리블를 이렇게 하고 open 가능합니까? 네. 5, 6, 7, 8. 입술은 맛있어 입술은 맛있어 10점 만져면 10점. 다리는 멋져 다리는 멋져 10점 만져면 10점. 안정환 베이비야 난리는 머리교 난리는 머리교 10점. 허정우 허정우 허정우. 대한민국 축구 10점 만져면 10점. 10점 만져면 10점. 버전을 한 적이 왜 이렇게 웃어 버전. 대한민국 축구 강시장은 노리가. 노리가. 마트 뮤직비디오.